제 형님, Justin, traducción? Muy bien. 오늘 우리들은 저희들이 주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축하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저희들을 위하여 이루신 일이 갈보리에서 끝나지 않음을 기억하고 기념합니다. 예수님은 3일째 되시는 날 죽음에서 일어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있어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믿음의 본질입니다. 부활은 다른 어떤 죽은 종교와 살아나신 그리스도와의 인격적인 관계의 차이를 만듭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을 때 제자들은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하셨습니다. 그들의 마음속에는 그들이 지난 3년 동안 목격하고 경험한 모든 것들이 끝이 났고 이제는 그들이 할 수 있는 일들이 아무것도 없다고 믿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다시 살아나실 것을 이미 말씀하셨는데도 말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시던 날,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의 사망을 선언했었을 때 유대 공예의 의원이며 부자였던 아리마데 요셉은 예수님의 제자였음에도 불구하고 비밀리에 빌라도에게 가서 장례하기 위해 예수님이 시신을 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또한 전에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향품과 침향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것들은 부패하는 시신에 덮어서 악취를 방지하기 위해 사용됐습니다. 이것은 좋은 행동이었으나 사실은 필요가 없었습니다. 주님의 귀한 몸은 부패함을 보이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아리마데 요셉이 마련한 무덤에 예수님의 시신을 묻었습니다. 그 날은 안식일을 준비하는 날이었기에 장례를 좀 서둘러서 진행하였습니다. 몇몇 여인들이 무덤의 장소를 보기 원하여 그들을 따라갔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향품과 향료를 준비하러 집으로 갔으며 계명을 따라 안식일에 쉬었습니다. 이제 누가 보금 24장 1절을 읽겠습니다. 첫번째 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안식일 첫날은 주일을 가르치며 바로 크리스찬이 주일에 모이는 이유입니다. 우리는 매주일마다 우리 구세주께서 죽지 않았음을 축하하기 위해 주일에 모이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일어나셨기 때문에 죽음은 비어있었습니다. 무덤은 비어있었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죽은 믿음이 아니고 살아있는 믿음입니다. 그 여인들은 아주 이른 새벽에 왔습니다. 요한이 말한 대로 아직도 어두울 때, 즉, 아직도 아침이 트이지 않았을 때였습니다. 그들은 주님이 시신을 위해 예비한 향품들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런데 니고데모와 아리마데 요셉이 이미 무덤에 시신을 장례할 때 향품을 사용했습니다. 이것은 여인들은 두 번에 걸친 향처리가 필요하다고 믿었음을 말해줍니다. 처음 것은 서둘러서 하였으니 충분히 잘 하지 못하였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가지고 온 향품들로 그 전의 처리 과정을 제대로 완성하려 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 여인들이 무덤에 도착했을 때 그들 또한 예수님께서 살아나실 것을 기대하지 않았음을 말해줍니다. 2절을 읽습니다. 돌이 무덤에서 굴러 옮긴 것을 보고 무덤의 문은 두껍고 둥그런 모양으로 만들어졌습니다. 힘센 장점 몇몇 사람 아니면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아무도 시신을 건드리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든 것입니다. 돌의 무게는 3천에서 4천 파운드였습니다. 누가 움직일 수 있었을까요? 마태복음에 하늘에서 내려온 하나님의 천사가 돌을 움직였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나가실 수 있도록 돌이 굴려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신 몸으로 벽들도 통과하실 수 있습니다. 돌이 굴려진 이유는 다른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그리고 죽음에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 여인들이 발견한 가장 놀라운 것은 돌 문이 굴려있는 것이 아니고 3장 말씀입니다.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그녀들은 빈 무덤을 보리라고는 전혀 예상치 못했습니다. 그들은 무덤에 그대로 놓여있는 주님의 시신을 볼 수 있으리라 기대했습니다. 그녀들은 말씀을 뜻을 이해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4절을 봅니다.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에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그들은 매우 당황하였습니다. 즉 그들은 도무지 무슨 영문인지 모르며 아주 혼란스러워했습니다. 5절입니다.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왜 살아있는 사람을 죽은 자들 가운데서 찾고 있느냐 이것은 좋은 질문이었고 논리적이었습니다. 제가 만일 여러분에게 공원에서 파티를 하자고 말씀드린다면 우리는 공원에서 만날 것입니다. 제발 공동무제에 가지 마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재밌는 시간을 놓치게 됩니다. 놀란 여인들을 보고 가장 놀란 분들은 천사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천사들은 예수님께서 자신의 부활에 관해 말씀하신 걸 들었고 그들은 여인들 또한 그 사실을 들었다는 걸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당연히 여인들이 예수님이 시신을 발견하지 못하여 놀라워함에 의아해하였습니다. 6절입니다.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그는 여기에 계시지 않다 이것은 아마도 천사가 사람들에게 한 말 중에서 가장 중요한 말일 것입니다. 예루살렘을 살펴본다면 수없이 많은 수천 개의 무덤을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어느 누구도 예수님의 무덤은 발견하지 못할 겁니다. 리브가의 무덤, 다이수의 무덤, 압살론의 무덤은 볼 수 있으나 어느 곳에서도 예수님의 무덤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천사가 말한 대로 그는 여기에 계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부다는 아직도 무덤에 있습니다. 공자는 아직도 무덤 안에 있습니다. 모하마드는 아직도 무덤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유골들은 거기서 발견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시신을 찾지 마십시오. 절대로 찾을 수 없을 겁니다. 그는 여기에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위대한 일들을 너무나 빨리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억을 되새길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기적으로 교회에 와야 하고 규칙적으로 성경 말씀을 읽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초점을 잃고 소망을 잃게 되며 또한 우리의 기쁨도 사라지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7절에서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천사들이 그 여인들에게 상기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이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 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그 여인들에게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아주 오래전에 말씀하신 것 같이 보이지만 그 여인들을 일깨워준 천사들에게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8절과 9절을 읽겠습니다.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열한 사도와 다른 모든 얘기하리니 이 구절들의 핵심 어구는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눈이 열렸습니다. 그들은 가슴에 소망을 가지기 시작했고 믿음이 자라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했기 때문입니다. 그날 아침에 천사가 여인들에게 준 메시지는 그는 여기에 계시지 않다 입니다. 만일 바로 그 천사가 이 아침에 여기에 계신다면 그 천사는 그분은 여기에 계십니다 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 또한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에 예수님께서 제 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가르치시니 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7절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은 내가 다시 목숨을 얻기 위하여 목숨을 버립니다. 그리고 또 마태복음 18장 20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지금 주님께서는 오늘 아침 이곳에 저희와 함께 계십니다. 저는 전혀 믿어지지 않습니다. 저는 예수님께서 어떻게 우리와 함께 계시고 또한 같은 시간에 이 세상 수만 수천만의 다른 성도들과 함께 하실 수 있는지를 이해를 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상관이 없습니다. 주님은 저에게 이해하라고 하지 않으시고 믿으라고 하시기 때문입니다. 아찬대신 하나님을 믿는 저희들은 얼마나 축복을 받았습니까? 오늘 우리는 요한사도와 같이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요한 1서 5장 20절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여러분의 삶의 주이십니까? 함께 일어나서 기도로 마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